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링업식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특란도 특강이 개강이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좀 드리고 그리고 홍보도 좀 하고 이럴까 해. 자, 2023학년도 특란도 특강이 일단 오픈이 되어서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 강좌에. 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히 좀 브리핑을 좀 하고 그리고 킬러 분석법도 좀 얘기하고 그러려고 해. 이제 3월 달에 중순이 지나가고 있거든. 3월에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서 너희들이 방학 동안에, 윈터 시즌 동안에 재수생이든 재학생이든 수능 개념이나 기출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야. 대부분 4월 초 정도에 마무리가 되잖아. 현강 같은 경우도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대부분 종강이 된단 말이야. 개념과 기출 공부가. 사실 그게 딱 끝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개념과 기출 끝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전부 다 1등급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 친구도 있어. 있어. 아주 탁월한 감각을 보인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 그렇지 못하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차후 계획을 세워야 되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치? 바로 이 개념과 기출 위에서 고난도, 킬러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할 것인가. 그 강좌가 바로 특란도 특강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킬러 분석 강좌, 유형 분석 강좌고 학생들에 따라서는 N제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문항수가 200문항이 넘다 보니까 N제 형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내 컨텐츠에서 N제라고 부르는 거는 전범위 N제라고 하는 건 실전 300이라는 강좌고 그 직전 강좌가 특란도 특강으로 얘는 준킬러랑 킬러 문제들에 대한 문풀의 도구를 정리하고 자기만의 무기를 정리하는, 갈고 닦는, 만드는 그런 강좌가 바로 이 특란도 특강 강좌야. 그래서 킬러 문풀의 원칙을 정립한다. 라는 게 정확한 이 강좌의 모토라고 보면 돼. 알겠지? 원칙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뉴턴욕학 같은 경우가 대다수가 될 텐데 뉴턴욕학 같은 경우는 풀이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잖아. 알고 있지? 공부 좀 해봐서 알겠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풀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 내가. 내가 실전에 딱 들어가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일관적 풀이법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효율적 풀이법을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자기만의 무기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써. 아무거나 써. 1번, 2번, 3번, 4번 아무거나 써.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뭘 써야 될지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 자체가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 빠르게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강좌가 이 특란도 특강이라는 강좌야. 여름 시즌까지, 여름방학 전까지 공부를 해놓는 걸 추천하는 강좌지.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지금 시작하면 좀 빠른 편이야. 개념과 기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안 돼. 물론 이게 책이 전자기까지 있기 때문에 전자기까지 개념과 기출이 완료됐으면 시작을 해도 돼. 끝까지 3단원 파동바트가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2단원의 중간까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념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시작을 해도 되는 강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도 가능하다면 개념 기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공부를 다 했는데 아, 조금 뭔가 킬러 부분들에 대한 감이 좀 안 잡히고 원칙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랬을 때 딱 시작을 하면 가장 좋은 강좌가 이 특란도 특강이야. 알겠지? 그래서 교재는, 교재는 두 권으로 일단 구성이 되는데 본 책과 해설집으로 되어 있어. 특란도 특강의 특징이지 해설집 안에 문제가 다 들어있다. 내 문제 풀이는 모두 해설집 안에 문제를 다시 한 번 넣어. 그래서 2회독을 할 수 있게 책 구성을 항상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책 구성이 되어 있고 본 책에는 필기하는 공간 그리고 풀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문제들에 대한 그림을 아래쪽에 따로 넣어서 필기할 때 훨씬 더 활용하기 쉽게 그렇게 책 구성이 되어 있어. 알겠지? 강의 교재는 이렇게 두 개 세트로 구성이 된다. 자, 특란드 특강의 목표는 이 4페이지의 킬러가 등장을 하잖아. 최근에 4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는 20번의 뉴턴 역학, 18번의 자기장, 19번의 전기력, 그치? 그리고 17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가 있어.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연력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뉴턴 역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바로 직전으로 본다면 연력학이 들어갔어. 17번 자리에 VT 그래프, 낯선 그래프가 들어갔었지? 작년에 특란드 특강에서 내가 부피 온도 그래프 잘 보라고 했는데 그게 출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더라고 부피 온도 그래프를 강민웅이 왜 그렇게 가르쳤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았다. 이런 증언들이 있더라고. 자, 4페이지 킬러, 그리고 준킬러가 3페이지에 등장을 하잖아. 그치? 3페이지 첫 번째 또는 2페이지 끝에 있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2페이지 끝과 3페이지 처음에 뉴턴 역학이 하나 껴있어. 중간보스라고 하는, 중간보스에 대한 준킬러 문제들에 대한 정보. 이걸 목표로 하는 거야. 그래서 뉴턴 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 연력학, 전기력, 자기장. 이렇게 5개의 주제에 대해서 킬러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채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강좌야. 우리는 그 킬러들을 정복하지 못하면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 실력을 쌓는 강좌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면 킬러 개념들에 대한 도구를 정리해. 킬러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도구들을 쭉 정리해서 얘들을 어떻게 빼서 써먹을 것인가. 도구도 정리하지만 너희들이 무슨 뭐 카드게임 같은 걸 한다고 하죠. 난 안 하지만. 안 하지만 보드게임 같은 걸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패라는 게 있잖아. 그치? 보드게임은 일반적으로 덱이라고 하지. 자기 덱. 자기 덱이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 이 덱이 있는데 뭐든지 쓸 수 있잖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 효율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알겠지? 하나하나의 도구도 정리하지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그래서 킬러 문항들을 접근했을 때 그 문풀의 원칙을 정리하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강좌가 이 특난도 특강이야. 알겠지? 그래서 유형들을 분석한다. 근데 일부 학생들은 또 유형을 분석하는 거는 수능에 무슨 유형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유형들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 고난도 유형들을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반기 썸머 시즌이 지난 다음에는 유형을 잇는다라는 얘기를 해.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근데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무슨 뭐 직관이 생길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능력을 훈련하는 강좌가 이 강좌인 거야. 나중에는 유형을 다 섞어가지고 실전 300 같은 NG에서는 다 섞여 있어 그냥. 너희들이 항상 무엇을 뺏었어야 되는지는 니들이 잘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커리가 짜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는가. 그치? 그 문풀의 빠르기를 높이는 거. 그 속도감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야?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30문제들을 미안. 20문제를 30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야겠지. 수능의 어떤 현장감, 긴장감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좀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주기를 바란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적용과 채화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킨다. 알겠지? 자, 교육의 목차는 1단원 뉴턴 역학, 2단원 에너지로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파트가 뉴턴 역학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역학과 에너지라고 부르지. 빈면 유형, 실이 끊어지는 유형, 평균 속력의 활용, 운동량 보존 이 네 가지가 뉴턴 역학의 테마고 에너지는 시간, 공간, 통합, 사고형 시간 해석과 공간 해석이 결합되어 있는 거 공면 유형, 공면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힘 받는 거 중력 장래의 용수철, 최대 운동 에너지나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 중력 장래의 용수철, 빗면 위의 용수철, 빗수철, 연직면 위의 용수철, 연수철 그걸 베이스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테마 3. 통합 에너지 유형은 작년 수능 20번에 출제되었던 용수철도 있고 중력도 작용하며 마찰까지 작용하는데 공면 유형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통합 에너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테마가 통합 에너지 유형 테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은 세 가지 빛의 진행과 물체의 운동, 동시성의 상대성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이 되고 모두 고난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상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우리 테마 특강은 잠시 후 얘기해 주겠지만 자작 문제가 한 60%가 좀 넘고 기출 문제가 한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 내가 풀어주는 케이스 문제들은 모두 자작 문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전 복습 문제로 연습하는 것들은 일부 기출이 고난도 기출에 포함되어 있다 연력학은 연력학 그래프, PV 그래프, PT 그래프, 부피 온도 그래프인 VT 그래프까지 출제된 그래프와 출제될 그래프들을 볼 거고 기본적으로 열기관 해석을 잘해야 되지 최근에 많이 유형이 변화됐잖아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실린더 위주였다면 지금은 표 그래프 효율 문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예상과 학습을 하는 게 연력학 전자기장이 올해 추가가 됐는데 작년에 전기력이 19번에서 고난도로 출제가 됐고 18번에 자기장이 고난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력 테마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자기장 테마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새로 신설이 되었다 라는 거 참고하도록 해 자 총문항 수는 221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리뉴얼이 약 40% 정도 되어 있다 자작 문제들이 68% 고난도 기출 문항이 32%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본 교재의 대표 기출 케이스 실전 실전 복습 문제 분석집의 회동 문제 문제가 다시 다 들어 있고 핵심 포인트와 알고리즘 해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해설을 보지 않고 핵심 포인트로 힌트를 얻고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힌트를 얻고 최종적으로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는 형태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책 구성이 되어 있어 선생님의 모토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만점으로 끌려가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모토가 슬로건이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거에 가장 부합하는 강좌가 이 특강도 특강인 것 같아요 킬러 문풀의 원칙을 정리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야 너희들이 킬러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한 거야 원칙도 없이 어떤 유형들이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 두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킬러 문제를 푸나?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강의니까 너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지금부터 여름 시즌까지 여름, 일반적으로 여름방학이라고 하지 재수생들은 여름방학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름 시즌이 한 7월 중순부터라고 하잖아 그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 부족한 개념을 공부한다 기출을 여러 번 푼다 그리고 킬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한다 이 세 가지를 여름 시즌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알겠지? 앞으로 좋은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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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